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선택과목, 학업상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업상담을 듣는 여러분은 아마 학업상담을 선택했으니까 듣고 계시겠죠. 선택과목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괜히 어려운 거, 분량이 좀 짧으니까 난이도가 원만하다고 하니까 그걸 선택해서 어거지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들어봤고 내가 익숙한 거 이런 것 위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학업상담을 선택하셨으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겠죠. 학업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어디 상담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화돼서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 이런 영역은 좀 아닌 영역이죠. 저도 상담 쪽 강의를 꽤 오래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업상담을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학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청소년 친구들에 있어서 학업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학업적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래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학업상담에서 좀 더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업상담은 어떤 이론적 기반이 아주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라기보다는 학업적 문제를 보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원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적 접근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학업 문제의 이해 보시면은요. 첫 번째 학업 문제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나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물론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분화를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자아 정책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심리적인 영역에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청소년들, 사춘기 아이들 그러면 학업이 제일 큰 이슈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대우도 달라지고 뭐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하는 행동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아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발달 과제가 되죠. 실제 심리적인 발달 과제로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요.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놓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모범생으로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아로서 이렇게 이제 그 이분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학업에서의 부적응이나 어려움은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업 쪽 문제가 있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래서 친구 관계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자신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청소년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나 갈등은 대부분 학업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침적 충격이 발생하면 학업에 영향을 받아서 학업이 이렇게 어떤 저하가 된다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인 걸 좀 회복해 주면 학업 쪽으로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양거래 2번에서 그럼 특성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학업 문제의 특성에 청소년들이 경험한 학업 문제의 특성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어휘력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아주 저학년인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휘를 배워나가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휘력이 낮아도 이렇게 좀 더 배워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청소년 시기가 딱 되면 어느 정도 계속 축적이 돼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구사할 수 있는 어휘력이 적다 그러면 이거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요즘은 수학 문제 자체가 국어를 못하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게끔 수학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어휘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쭉 설명해서 문제가 풀어져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식을 뽑아내고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휘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휘가 약해도 공식 써놓고 이게 답이 뭐냐 이렇게 찾으면 어휘가 약해도 수학 공식을 잘 대입하고 이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휘가 약하면 전반에 걸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적 설명 그리고 적절한 어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게 어렵고요. 공부하는 그게 무슨 과목이 됐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단어가 딸리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문제의 원리를 파악을 해서 뭐 풀어내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문제 또는 단락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문장은 잘 이해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문제를 경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문장을 동시에 연결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그래서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하고 부수적인 설명이 뭔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이제 어렸을 때 학습이 좀 돼야 이제 사춘기 때 이런 어려움을 좀 덜 겪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위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의 폭이 좀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수용력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바뀌거나 이렇게 아주 생소한 거 이런 건 1차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을 때 이제 학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추론 및 원인 결과에 대한 인식력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딱 제시되었을 때 다양한 추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사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계속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우리가 아쉽고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고하는 연습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게 확장돼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지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잘 연습이 안 돼서 생기는 결과죠. 그래서 그 추론이라든지 원인 결과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인식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단기 기억 능력이 낮은 경우. 단기 기억 능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암기력 자체가 이렇게 매우 떨어지는 거죠. 사실 이 순간적인 암기력이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적 능력이긴 한데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훈련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연습이 되거나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자극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들어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든지 너무 단기 기억이 작동을 잘 안 한다라든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지는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에 보시면 학습 부진의 정의 및 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건 이런 그 어떤 학원 문제로 인해서 학습의 부진이 발생한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과목에서의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부진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개요 동그라미 1번에 학습 부진의 정의. 학습 부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학습이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해 보시면은요. 전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지능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정상적인 지능이 없고 지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적장애로 분류를 해서 특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야가 되어버리는 거죠. 학습 부진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부진은 맞는데 원인 자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교육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영역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단 기준으로 봐서는 IQ가 70은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전학이라든지 가정부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요인 또는 사회 변화를 이렇게 심하게 겪으면 여기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전화 갔어 아니면 또 뭐 이 학교에 있다가 저 학교로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동안에 학습이 좀 부진해질 수 있죠. 이런 요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학습 부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없어요. 원래 능력,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는데 학업적 성취 수준이 매우 낮은 이런 경우를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교육부는요. 학습 부진을 진단, 학습 부진을 설명할 때 기초학습 부진, 그 다음에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초학습 부진은 전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 기초적인 어떤 성취 자체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교과학습 부진은 그 교과목에 있어서의 학습 부진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학습의 기능이라든지 학습 전략 이런 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년 교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 그 과목이 어떤 목표의 최소 수준치도 못 도달했을 때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건으로, 요인으로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냐는 거예요. 인지적 요인, 어떤 인지적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학습 전략적 요인이라든지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능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환경적 조건의 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 그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환경적 어떤 문제다 그러면 환경적인 것은 충분히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이 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 조건의 결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리얼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 동기가 떨어졌다라든지 교사가 기대를 낮게 해 이런 거 또는 공부 기술,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 미움에서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든지 개인이 특정한 영역을 제대로 못한다라든지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비움에서 학습 부진은요. 능력과 성취의 편차, 능력은 높은데 성취가 낮은 경우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반대가 되면 그건 아주 칭찬해야 될 일인 거고. 동그라미 시옷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 아들은요. 보편적인 교제나 특수 방법으로는 학습하지 못하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 그 학습 부진 아들이 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상 범주로 들어올 수 있냐.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미움에서 보면 학생이 정상적인 지적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건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수락 가능한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학습 부진이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최하 수준에서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 지적 능력은 정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최하 수준의 어떤 학업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경우는 학습 부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학자들의 정의 보시면 그 잉그렘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연령 집단 수준에서의 학습 성적을 얻는데. 그러니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만한 성적이 안 돼서 유급되는 이런 경우를 학습 부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커크는 교육 과정 적응에 곤란을 겪는 학생 이런 경우를 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였던 우리나라 학자인 반성익이라고 하는 학자는 설정된 교육 목표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를 학습 부진 학생, 학습 부진 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요. 학습 부진과 보통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데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지진이라는 거예요. 학습 지진. 그러니까 뭐가 이제 지진하다. 그러니까 질이 멸렬하다, 지진하다, 아주 수준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학습 지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지적 능력이 저하가 돼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저하가 돼서 학습이 안 될 때는 학습 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하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지적 능력이 저하된 걸 어느 정도 수준의 저하를 이야기하면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지능.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Q로 이야기한다면 70에서 85 사이를 보통 경계선 지능, 70에서 80 정도를 경계선 지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에 있고 이제 학습 성취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학습 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지능의 문제 때문에 학습 성취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저성취라고 하는 것. 학업 저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학습 부진과 아주 유사한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저성취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위 5에서 20%의 성취 수준을 보이는 이런 경우를 이제 학습 저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잠재적 수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성취 결과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저성취니까 성취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지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학업 지체라는 용어는 뭐냐면 발달 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한 결과 발달 과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발달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달 과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발달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말 배우는 것도 느려.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것도 느려. 뭐 이제 발달 과업이 이제 그 적절히 성취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학습 목표 달성이 안 된 이런 친구들을 학업 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학업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고요. 학습 장애. 학습 장애는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 할 때도 학습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야기하는 학습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장애나 정서 장애, 어떤 환경, 문화적 결핍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학습 장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습 장애, 하위 장애로는 쓰기 장애, 읽기 장애, 수학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열심히 다뤘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학습 부진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용어를 사용할 때 기초학습 부진은요. 초3 진입할 때 그러니까 초성학교 3학년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초3 진입할 때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냐 도달하지 못하냐를 가지고 이제 기초학습 부진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초학습 부진, 기초학습에 도달하지 못한 미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목표 수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목표 수준의 20% 달성도 안 됐을 때 이제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학습 부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업 성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인 때문에 됐냐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취가 됐냐 안 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제 그 지능이 경계 지능이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 기준이라고 하는 학습 부진의 기준, 기초학력 미달 기준이라는 것은 목표 성취 수준의 20%, 20%에 못 미칠 때 이제 기준이 2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서 교과학습 부진 같은 경우에는 각 교육 학년 단계에서 요구하는 최저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각 과목별로 최소한 요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요것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 능력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선수 학습 요소의 결핍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과학습 부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려고 하면 뭘 갖고 평가하냐. 교과학습 진단 평가를 별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중간 시험이라든지 기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교사의 관찰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된다. 동그라미 미음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발생 원인보다도 결과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뭐 때문에 이제 학습 부진이 나타났냐. 이게 아니라 학습 부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이제 그 학습 학업 성취와의 비교 준 거를 지적 능력에 두고요. 학습 부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뇌손상과 같은 개인 내적 결함보다는 누적된 학습 결선이라든지 학습 전략과 같은 교수 학습 환경에 두는. 그래서 개인 내적의 원인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원인에 귀결시켜서 이 환경, 그래야 사실은 환경을 바꿔서 이제 학습을 향상시키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경적 원인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선수 학습과 학업 성취에서 선수,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선수 과목이라고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제가 대학 다니실 때 공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은 선수 과목이 꼭 있어요. 뭐냐면 뭐 공업수학 1, 공업수학 2 있으면 공업수학 1을 안 배우면 공업수학 2를 신청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선수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공업수학 2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선수 학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배운 내용, 즉 앞서서 배웠던 학습 내용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 다음 걸 이렇게 우리가 케이크 쌓듯이 이렇게 쌓아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선수 학습이 결손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없으면 그 위에 뭘 쌓아야 되는데 이게 부실해, 그럼 무너지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 학습의 결손은 아주 심각한, 이거를 쌓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에 교과 학습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학습의 누적이라고 하는 거, 선수 학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해서 어떤 공부를 이렇게 쭉 쌓아가는 거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초치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치기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선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쌓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초치기를 해서는 선수부터 이렇게 쑥 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급,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선수 학습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는 이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업 수학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걸 배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포자, 수학 포기자라고 부르는 수포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렸을 때 수포자가 되면 나중에 그걸 교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위에 계속 쌓아서, 그 위에 걸 쌓아야 되는데 기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쌓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선수가 꼭 필요한 과목들, 대표적인 게 수학 같은 경우죠. 선수가 꼭 필요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대를 탄탄히 쌓아서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습 전략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수 학습을 어떻게 보완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이 나타날 때의 특징은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환경적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인지적 영역은 말 그대로 인지적 부분인 거죠. 우리의 사고에 해당이 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주의력이라든지 사고력, 단기기역, 그 다음에 학습 기능 이런 것들이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 심장에서는 정의적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적 영역이라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영역들을 얘기하냐면 감정이라든지, 정서 영역이냐. 꼭 정서 영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라든지 흥미라든지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관, 신경 이런 것들에 관여되는 어떤 교육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적 영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 영역. 그래서 정의 영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이제 그 학업상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학업상담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고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업상담에서는 정의 영역 또는 정의라고 한다면 이것의 정의가 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흥미, 태도, 그 다음에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교육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영역은 말 그대로 주변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환경적 영역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 부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인지 영역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 주의력 부족이라든지 흥미 범위가 좁고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하고요. 인지 영역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지력, 기억력이 부족하고요. 그 상상, 추상을, 추상적인 걸 전달하는 능력,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추상적인 걸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을 국지적으로 지각하고요. 창의성, 손기능, 인내력,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추리력, 정의감, 분석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학습의 흥미와 태도가 정상화보다 매우 낮고 자아 개념도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부진하들의 인지적 영역에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그라미 니은에서 얘기하는 학습 부진하들은 인지적 영역에서는 시청각, 지각각, 과거, 기억력이 낮은 경향성들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단기 기억에 있어서 어떤 능력들이 정상적인 친구들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통그라미 디귿에서는 학습 기능,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자신감 부족하고요. 학습 장애아는요. 특정 영역의 수행에 있어서 지체 현상을 보이고 학습 부진하들은 전 영역에서 떨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적 영역입니다. 정의적 영역은 학습 부진하들은 정의적 영역에서 봤을 때 정의적 특징에서 봤을 때 과잉 행동을 한다든지 주의 집중이 못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부정이라든지 낮은 성취 동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매우 늦게 나타나지는 특성이 있고 불안과 수줍음.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지니기 어렵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지워버리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불안과 수줍음을 많이 느끼고 자기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적이고 조급한 기대감을 지니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습 부진하들은 귀인이라고 하는 거 원인을 귀결시키는 걸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귀인 성향을 봤을 때 외부적인 남 탓을 한다든지 환경 탓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높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사회성,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자아 개념이 낮고요. 무관심, 억압, 자기비아, 태만, 무책임, 신뢰상실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요.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특징들을 보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서 보시면 흥미가 없고요. 의욕 없고 쉽게 피곤해하고요. 자신감 없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런 특성들이 정의적 영역에서의 특징. 그 다음에 학습 부진하들의 환경적 영역에서의 특징은 어떤 영역들이 있냐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모의 훈육 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모가 너무 지시적이거나 강요적인 것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 추상적인 언어 사용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피드백을 잘 안 한다든지 어떤 과잉 행동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자꾸 준다든지 과잉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기보다는 과잉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자꾸 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가족 분위기 자체도 불안정한 측면 그 다음에 부모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는 거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로 인한 압박을 과도하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적 특성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과로 3번에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인은요. 통합적 접근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어떤 요인적 측면에서는 능력 요인에서는 지능이 떨어져서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능력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지능과 및 안정적인 특성들을 보이는 그런 다양한 개인의 능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능이에요. 지능, 능력 요인에서는 지능이라든지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선수학습 적성, 인지양식들 이런 것들이 부진에서 학습 부진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인지 요인에서는 학습에 대한 태도라든지 동기, 그 다음에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라든지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것 정서적 요인은요. 우울, 그 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정서적 요인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것 행동적 요인이라고 보면 전략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조절 능력, 충동을 조절한다든지 흥미를 조절한다든지,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학습 부진이 나타난다든지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환경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온 식구가 한 방을 써 이럴 때는 환경적 요인이 학습 부진을 가져올 공부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경적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갈등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 때문에 학습 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학습 부진의 요인을 분류해 볼 때 개인 변인, 개인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변인 그 다음에 환경적 변인, 환경의 어떤 변화 요소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개인 변인에서 변화 가능한 것과 변화 불가능한 것 환경 변인의 요인에서 변화 가능한 것과 변화 불가능한 게 있겠죠 개인 변인에 있어서 변화 가능한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학습 전략, 공부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지각, 우울, 불안, 비암적 신념이라든지 어떤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인 변인에서 변화 가능한 거고요 개인 변인들 중에서 변화 불가능한 게 있죠 변화 불가능한 건 지능은 변화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적성, 기질 이런 것들은 변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인지양식이라는 거 인지양식은 보통 도식 또는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지양식은 그래도 변화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근데 이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전혀 변하지 않는 영역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세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꼭 불변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간 정도 변화와 불변의 중간 정도 그 다음에 환경 변인들 중에서 변화 가능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부모의 양육태도라든지 이건 물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변화 가능한 어떤 영역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은 변화 가능한데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불변, 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런 영역들은 뭐냐면 가족 구조라든지 아니면 학교 풍토, 교육과정, 교수법 이런 것들은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영역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의 요인별 분류를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으로 봤을 때는 변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나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양가로 4번에서 보시면 그러면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학습 전략들을 형성하는 것이 이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동그라미 1번에 적응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적응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을 제시하고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목표를 제시하는 이런 게 적응 수업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단계별로 수업 계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게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너희들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런 방법들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전문적인 어휘라든지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정학습으로의 과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 그럼 집에서 어떤 어떤 걸 엄마랑 또는 아빠랑 또는 형이나 누나랑 이렇게 같이 해서 충분히 연습해 보고 올 수 있도록 과제를 맞춤형으로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특별 교재나 학습 자료 특별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을 한다는 일반적인 교재를 활용해서 학습 부지인의 친구들을 도움을 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속 점검해 주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해 나간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게 진행이 됐는지를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학습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다양한 학습 기술, 정보 확인, 분석, 저장, 기억 방법, 독서 방법, 시험 준비, 노트 필기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학습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양한 학습 기술을 지도해서 그 학습 기술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적응 수업 전략이 필요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교정 수업 전략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함이나 약점 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교정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학습자가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습자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개인별 진단을 하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습 과제라든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학습 부진 R을 교정하는 이런 교정 수업 전략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목표 설정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표 설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세울 때 특히 현실적이어도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단기 목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기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을 했을 때 그 달성의 어떤 기쁨 달성한 것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목표를 설정할 때 단기 목표는요 스마트 목표로 설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되는 목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이 되고 적절한 기간,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 자체를 스마트 목표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에 보시면 학습부진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되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 혹시 이 학습부진이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건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부진이 다른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면 학습부진 자체를 다루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걸 해결해내므로서 학습부진을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학습 문제가 다른 문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병존하는 다른 문제 혹은 보다 시급하게 다루는 원인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먼저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후에 학습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학습부진 학생을 상담할 때는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나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은데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상담 장면에서 재현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교정해주는 이런 방식들도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자신 있는 과목을 내가 그래도 좀 잘하는 과목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성과를 그래서 우선 경험하게 이렇게 공부하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내가 이만큼 알게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경험하게 되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취약한 과목을 어떻게 복충할지 이런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학습 방법에 대한 진단검사 또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성취가 있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연습들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이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에서 학습 과진화와 학습 부진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거죠 학습 과진화는 너무 이렇게 상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상위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과진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6번에서 학습 과진화들은 당연히 불안 수준이 학습 부진화보다는 낮겠죠 물론 불안이 전혀 없냐 불안이 전혀 없으면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 수준은 학습 부진화보다 낮고요 학습 과진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떡 통제와 긴장감을 갖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목표를 세울 때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것을 주로 선택하려고 들고 자신을 수용하고 낙관적이고 자기 신뢰감이 넘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학습 부진화들은요 사회지향적이고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갖는다는 누가 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해서 부적절감을 스스로 갖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그라미 6번에서 불안 수준은 매우 높고요 목표에 대해서 아주 비현실적인 이런 목표를 세우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동그라미 6번에서 거절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가 쉽고요 무관심 비판적으로 나오는 특성들이 있다 동그라미 6번에서 학습 과진화에 비해서 의존감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학습 부진화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학습 부진화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부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아주 특화가 돼서 학업 상담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